자, 단전에 힘을 주고 천천히 심호흡하며 손끝 마디마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. 하나, 둘, 다시 하나, 둘 자, 이번엔 잼잼, 잼잼 여러분, 이런 운동법은 없습니다. 사실 이건 밴드 광고거든요.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듯 편안한 상처 케어의 핵심은 바로 착착!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것. 상처 솔루션 착착! 딱지 생기기 전 편안하게! 3M 넥스케어 하이드로 케어 밴드